태진아의 어디가서 술먹다 이게 나타났어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이야기만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이 노래 끝나고 나면 용두산 에너지 이 아이디어를 시청하신 분 즐겨주세요 나 지지도 못해서 지지도 못하면서 지지도 못하는 사랑의 멋진 아름다운 아들의 사랑을 쉴 때도 바람에도 나는 내 두 여인을 사랑하고 있을까 우후 다음은 용두산 에리티 좀 해주세요 진대도 많았던 나는 내 지혜인을 사랑하고 있을 듯이 있을까요 어차피 제가 된 걸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진대도 많게 짖어야지요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슬퍼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